어제 비가 많이 왔고요. 오늘 산에 왔습니다. 역시 무섭이는 상쾌합니다. 영원한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. 저기도 중간에 부러졌습니다. 정말 안타깝습니다. 물이 많이 떨어져서 숲이 좀 탄비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자연에게는 영원합니다. 정말 많은 나무를 떨어졌습니다. 이 나무는 옥수수수입니다. 옥수수수입니다.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입니다. 예, 물론 산에 왔습니다. 이루어 한국국이 산에 넘어오러 왔습니다. 보기 좋네요. 나무도 많이 썰어지고 문도 막아지고 지구의 큰 정화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연히 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.